따라란 헛수 축하드려요, 회원님 백두어 팀 만드신 분 아닙니까? 맞지 우리를 뽑은 분이고 나는 딱 그거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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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율아 오케이 나는 권리가 없어 오케이 그냥 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 오케이 너네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 축하드립니다 지웅이 형 이제 믿고 한번 열심히 해봅니다 파이팅, 파이팅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좋은 내감이 들어요 킬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정해볼까? 킬링파트 근데 솔직히 킬링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솔직히 맞지 유진이는 킬링파트 하고 싶지 저도요 종우도 하고 싶고 테레도 하고 싶고 형은 하고 싶어요? 안 하고 싶으면 하면 멍청이지 그렇지 킬링파트가 다 가져가네 킬링파트 미쳤다 킬링파트 사람이 다 가져갈 줄 몰랐어 지분이 엄청 컸고 워낙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더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필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어 금본 올스타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올스타 그리고 지금도 올스타 금준현 연습생 네 올스타입니다 네 올스타 금본 올스타라고 볼 수 있죠 첫 무대 때 영웅에서도 제가 센터를 잡아서 저는 올스타를 받았고 한유진 연습생 올스타입니다 역시 올스타입니다 제일 있는 올스타 전혀 올스타야 중심을 제가 제일 잘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난 빛나 윤종호 연습생 원스타로 난 빛나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이제는 떨어질 때도 없고 지금 낭떠러지에 이렇게 손가락 몇 개 얹어져 있는데 무조건 센터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메인 래퍼를 양보한 것도 킬링 파트를 내가 하고 싶어서 메인 래퍼 하고 싶은 사람 메인 래퍼? 나도 메인 래퍼를 하고 싶은데 민성이가 더 어울려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센터만 할게 난 센터만 할게 난 센터만 할게 난 센터만 할게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심장 울려 럼팜팜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네 킬링 파트 너무 하고 싶은데요 팀의 중심의 파트고 제가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파트들이라 생각해서 진짜 보여주면 이 무대는 정말 멋있겠다 아니 이거 쉽지 않아 진짜로 두 번째 너무 하고 싶은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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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막상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 잘 못 한 것 같아요 킬링 파트의 주인공은 영웅 때려 생각해주세요 네? 영웅 때려 생각해주세요 영웅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안돼요 킬링 파트의 주인공은 운중우입니다 와 진짜? 진짜? 하나 둘 셋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솔직히 유진이가 킬링 파트 구간 보여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했었으면 사실 유진이가 무조건 됐었을 것 같아요 굿 굿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더블 래퍼 1 제가 가져갈게요 자연스럽게 세례 형이 더블 보컬 1 형들이 다 너무 잘하고 일단 제가 자신감은 없어서 잘 안 됐어요 퐈